네, 두 번째 이슈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HMM, 인수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자, 지금 인수전에 할인그룹과 동원그룹이 지금 있는데 지금 동원그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최근에 한 며칠 상간으로 보도가 나면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왜 이렇게 반발을 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 동원그룹이 인수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8일에 산업은행이랑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졌고요. 하림그룹 측이 매각자한테 HMM 연구체 주식을 전환하는 것을 한 3년 정도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입찰 기준 위반이다라고 동원그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매각 대상의 HMM 지분율, 인수자가 갖는 지분율이 38.9%로 줄고 입찰 안내서에도 지분율이 38.9%로 명시돼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연구체 주식 전환을 유예하는 것은 부당하다. 그리고 연구체 주식 전환을 유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배당금 문제가 있는데요. 주식가 당연히 지분율이 높으면 배당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연구체를 산업은행이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하면 57.9%의 최대 주주로서 누리는 배당금. 이게 한 3년 동안 한 2,8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. 이렇게 따지면 하림그룹이 이걸 유예를 요청을 해서 만약에 받아들이면 동원그룹 입장에서는 우리도 인수가를 더 높게 썰 수 있는데 이걸 유예를 감안했을 때는 이런 측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. 이거는 글쎄요. 제가 듣기에는 동원그룹의 주장이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조건이 연구체 전환이 아니었습니까? 연구체를 전환을 감안한 지분율이 아마 매각에 상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좀 인식이 돼 왔던 걸로 받아들여졌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하림 쪽에서 이걸 유예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원그룹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나선 것이고요.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 동원그룹이랑 하림그룹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다른 측면으로 준비를 했고 하림은 외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출했고 동원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였고 이런 측면이 있고 하림이 조금 인수가가 높았다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특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유찰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원래는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가 연구체 전환, 주식 전환에서 온도가 좀 차가 있다고 했는데 산업은행도 불가 입장을 좀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부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길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유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. 네, 참 HM의 민수전, 참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끝까지 한 번 누가 주인이 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죠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